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 나눌 이슈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백지원 문제, 이 문제인데 어제 보니까 정부는 이거 할 수 없다. 2025년도 거에 대한 건드리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도 이거는 좀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야는 합의를 해서 협의체 만들기를 했지만 의사협회나 이런데 이해당사자들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용산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로 한 게 벌써 사흘인데 처음에는 좀 반갑다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될 수 있다 얘기하다가 또 의 쪽에서 여러 가지 센 얘기를 하니까 2025년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2026년을 유예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2025년에 약 1509명을 늘려놓고 2026년을 유예하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게 15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거는 하여튼 이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대모술 박자. 대모술 박자. 2025년 더구나 수능 날 저거 하면서 수시에 이거 다 해놓고 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의사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불가능한 건가.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5개월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을 때 그때 협의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용산이 계속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수시가 저기가 되면 지금 2025년까지도 유예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가 하고 보니까 일단 수시에는 3500명을 모집을 한대요. 그런데 그 1500명 늘어나는 증원분은 다 정시에 반영이 돼 있대요. 수시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쪽에는 정부가 많이 갖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학 입시 그러니까 저도 이건 안철수 의원의 말을 이건 합리적인데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자꾸 늘려가지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이번에 의대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수능생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를 어느 만큼 보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냐. 자기가 보기에는 교육적으로 부실해지는 게 더 문제가 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경우가 왜냐하면 이거는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2025년을 유예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2026년부터 차근차근이 500명 700명 그렇게 늘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년 텀씩 둬가지고 2006년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늘려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난석을 표하는 게 이게 아마 저기가 걸릴 겁니다. 법적으로 걸릴 텐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런데 수시에 정시까지 안 가면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가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지금 협의체가 열릴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어렵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제 용서는 아셔야 되는 게 지금 23% 아니에요. 지난번 지지율이 2주 연속 23%인데 이 대란은요. 이게 올 6개월만 지나면 다 이겼다.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계속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합의하고 이거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 같이 국민들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자.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용서 안에서 이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뺑뺑이 돌리고 제가 보니까 무슨 응급실 뺑뺑이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맨날 아침 저녁 다 달라지더라고. 아니에요. 왔다 갔다. 2026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2025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증원 없애는 거를 0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가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서 지금 제일 힘든 게 아마 한동훈 대표일 거예요.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만찬도 패싱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간에 용서는 별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자기네들 저기로 가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용서는 여기서 만약 그대로 가면 인요한 최고 의원님 지금 거기 가서 만찬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기 인요한 의원 저기 이런 사람들은 다 남들은 뺑뺑이 온 국민들은 뺑뺑이 돌리고 불안에 시달릴 때 거기는 전화 한 통 걸면은 문자 수술로 수술도 해주고 문자로 안부까지 다 알려주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요 인요한 의원한테 아직은 덜 비난이 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 정말 이게 무슨 일이 큰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게요 이번 추석 밥상에 올라갈 제1의 사안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또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세관원 마약 수사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누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료 재앙은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불안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전화 걸 때마다 얘 어디 가지 마 요새 하지마 시리즈가 유행이래요. 많이 먹지 마 나가지 마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생선도 먹지 마 가시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온 국민을 다 이렇게 불안감이 떨게 만드는데 결국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버스가 파업하니까 군 트럭을 동원해가지고 버스를 대체했던 경우가 있었대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요. 왜냐하면 이제 뭐 1, 2, 3이 명확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니바퀴처럼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군을 굉장히 많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저는 뭐 뭐 하든 간에 무슨 우리 그 수혜가 일어나도 과거에 재난이 일어나도 군동은 하고 뭐 그럴 때 맞아요. 뭐 하든 간에 좀 안 되긴 해도 그럴 때 필요할 때 그렇고 그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의사도 안 그렇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이번에 군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군의관도 도저히 여기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서 아니 그러고요. 저는 거기에서 더 화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약 군의관이 응급 하다가 문제가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병원이 책임지게도 있대요. 아닌데 아니 병원이 책임지게끔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그렇게 저기를 한 거예요. 병원이 책임지게. 병원은 먼저예요. 아니 근데 군에서 만약 책임지다면 그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책임지라고 그럴 때는 거예요. 그럼 안 받죠. 병원이 왜 받아요. 그럼 병원이 그걸 왜 받느냐고. 그러니까요. 자기들 피해당할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도 와서 약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그리고 만약 온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뭐 두세 달 한 달 하든가 이런 걸 해야지 훈련도 시키고 그러지. 추석에만 딱 했다고 딱 투입하고 무슨 톱니바퀴니까. 이렇게 해서 싸우 없애고 거기다가 무슨 비서관에 1급 비서관 거기다 또 상주시키고 상주시킨다. 아니 그거 저는 그거 들으니까 아 정말 엠비나 윤석열이랑 똑같은 게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다 케이블 TV를 설치를 했었어요. 현장에 아 현장에 그 4대강 현장에 현장에 케이블 TV를 해가지고 CCTV를 해놓고 CCTV 해가지고 그거를 4대강 사업단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감에서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근데 거기서는 이거예요. 거기서는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도 나가지고 여러 가지 산재 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그걸 위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정이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그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거나 이거나 다름이 아니 저 군의관은 사람 아니냐고 의사는 뭐 똑딱하면 나옵니까? 안 되죠.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율도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같이 국민의 마음도 모르고 의료체계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죠. 어? 의사가 어떻게 교육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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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 하고 뺑뺑이 돌리고 계속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어저께 이거는 정말 얘기하다 보면 다 화가 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를 해요. 응급실이 저기가 되는 게 몇 개다 거기 산부인과가 되는 게 몇 개다 그거를 믿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어저께 또 발표한 거는 뭐냐면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주석 기간 동안 토요일날부터 수요일날까지가 다 세요. 이번 동안은 길잖아요. 네 길죠. 연휴 기간이 그러니까 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들이 오픈할 거다 동네 병원도 오픈하는데 더 늘어나겠다 이러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한 3분의 1은 토요일날 왜 보통 오전 2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쳐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평균을 낸 거지. 평균을. 평균을 낸 거지. 평균을. 이렇게 해가지고 속인다고요. 속임수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윗사람 신규 관리할 생각만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혹은